이륙 이륙 그리고 이륙 4포인트 롤 해보겠습니다. 큐바네잇 엉망이지만 제 산람J정 엉망이지만 오늘 geschafft 가상구구 반 IDE 거리서 지금 바람이 우에서 잘 오르는 것 같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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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스톨턴이 되어버렸네요 랜딩합니다 비행기 착륙합니다 고고라운드 도착할게요 너무 멀리 가서 좀 빨랐습니다 그렇죠 저기 점프대가 있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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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